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영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크리스마스인 만큼 아주 반짝반짝 골드골드 스윗스윗 초코초코한 치즈케이크를 만들건데요 금가루를 뿌리고도 모자라 금별까지 얹은 노오븐 누텔라 치즈케이크를 만들거에요 장식은 좀 고급 페레로로셰를 올렸는데요 아쉽게도 이 영상은 누텔라나 페레로로셰 광고가 아닙니다 광고면 좋겠지만 그럼 시작해볼까요 일단 크러스트를 만들기 전에 19cm 케이크들에 유산지를 기름칠해서 부칠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소화지도 쉽고 분리하기도 편해요 무온버터는 50g 정도를 전자렌지에 돌려서 녹여주세요 오레오 크러스트를 으깰건데요 200g 정도 그러니까 18개를 준비해주세요 제가 저번에 노오븐 초콜렛 라즈베리 타트엔 믹서기를 썼지만 없으신 분들을 위해 지퍼백을 넣고 으깰거에요 닫으실때 바람을 다 빼고 닫으시는거 잊지마세요 안그럼 봉지가 터집니다 밀대로 열심히 부수고 밀면 됩니다 아주 잘 으깨졌으면 녹인 버터를 넣고 골고루 숟가락으로 섞어주세요 예전에 설명했듯이 비온후 젖은 감자밭 흙처럼 되면 완성입니다 그리고 케이크 틀에 몽땅 넣어주신 다음 숟가락으로 잘 눌러주시고 평평한 용기나 컵이 있다면 마무리로 꾹꾹 눌러주세요 냉장고에 최소 1시간 둡니다 그동안 누텔라를 준비해주세요 이건 400g짜리인데 300g 정도 쓸거에요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양을 줄여도 됩니다 다크 초콜렛 50g을 전자레인지에 30초씩 나눠서 녹을때까지 돌려주세요 이렇게 완전히 안 녹아도 저으면 바로 녹아요 그동안 크림치즈를 준비합니다 이게 한 통에 250g인데 2개를 준비해서 총 500g을 썼어요 꼭 실온에 둬서 완전 차갑지 않은 상태로 써야되요 그래야 섞기 쉽고 크림화하기 쉽거든요 이렇게 실온 크림치즈는 스파틀라로 저어도 될 만큼 부드러워야 됩니다 백설탕 50g에 반을 부으시고 바닐라액을 살짝만 뿌리고 계속 저어주세요 약간 폴딩하듯이 그리고 나머지 백설탕을 넣고 계속 젓다가 누텔라를 몽땅 섞습니다 끝까지 스파틀라로 저으면 섞으셔도 되는데요 팔이 아파서 핸드 휘핑기를 썼습니다 잘 섞였으면 이때 코코아 파우더 2큰술을 체에 걸러 탈탈 넣어주세요 그리고 소금 한꼬집을 넣습니다 소금은 초콜릿의 맛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죠 코코아 분말이 없어질 때까지 잘 섞어준 다음 아까 녹인 다크초콜릿에 손가락을 넣었을 때 내 몸과 온도차를 못 느끼면 써도 됩니다 뜨거울때 쓰면 안 돼요 보울에다가 파놓고 폴딩해준 다음 보울에다가 파놓고 폴딩해준 다음 케이크틀을 냉장고에서 꺼내서 안에다가 옮겨줍니다 탁탁 두들겨서 공기를 빼준 다음 될 수 있으면 위를 평평하게 밀어주세요 숟가락을 쓰셔도 돼요 이렇게 최소 2시간 아니면 밤새 굳혀주세요 저는 밤새 굳혔습니다 이제부터 하는건 옵션인데요 저는 장식거리로 페르로로셀 8개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전 한발 더 나아가서 금가루를 뿌려줬습니다 식용이에요 전 뭔가 크리스마스하면 골드가 생각나서 예쁘지 않나요? 케이크를 냉장고에서 꺼내서 틀에서 뺍니다 두근두근 선물보장 뜬 느낌이네요 케이크 스탠드로 옮겨주었습니다 모양이 울퉁불퉁한 곳은 최대한 보완하고 이건 옵션이지만 코코아 분말을 뿌렸어요 페르로로셀을 올릴건데요 저는 치즈케익 필리 남겨둔 걸 짤 주머니에 넣었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바보같이 지금 짜서 분말 땜에 안 붙어요 여러분은 만든다면 페르로로셰에다가 짜서 붙이세요 헉 뭔가 골드가 모자른 것 같아서 더 뿌려졌어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크리스마스인데 아주 끝장을 봐야겠죠 아직도 금색이 모자른 것 같아? 식용 별도 준비했어요 여러분 연말에 저의 금가루들을 보시고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짠 골드 크리스마스 케이크 완성 첫 조각을 썰어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굉장히 닭니다. 사고를 쳤어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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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단 악마의 루텔라 금가루 페레로셀 케이크를 내가 만들 줄이야. 그래서 한입 배왕 물어보니까 이거는 꼭 차랑 함께 마셔야 되는 그런 케이크입니다. 굉장히 달고 진하고 초콜릿 맛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보이시나요? 근데 이렇게 금색 별들도 반짝이면서 페레로셔도 반짝이니까 좀 되게 파티 파티하고 연말 연말스럽고 제옥도 연말스럽고 네 모든 게 다 연말스럽습니다. 지금 되게 과하죠? 하지만 1년에 한 번만 과할 수 있으니까 완전 끝까지 과해야죠. 과하려면 그쵸? 조금씩 먹어야 돼. 그리고 이거 뜨뜻한 데다가 두면 안 돼요. 꼭 냉장 보관하셔야 됩니다. 오 더. 와우. 이거는 두 사람이 전 안아먹어야 할 그런 달달함? 와우. 와우. 진짜. 영어로는 이걸 굉장히 인텐스라고 하거든요. It's very intense. 뭔가 미국 맛이야. 뭔가 미국 케이크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는 치즈케익에 그냥 다크 초콜릿 200g을 넣고 설탕을 많이 넣었었는데 그거는 너무 단단하더라고요. 너무 꾸덕해.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크리미한 맛? 냄새! 냄새!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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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